암 설계 패키지를 무료로 받는 겁니까? 아 네 무료로 받게 되고 원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암포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정이 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연계돼서 아마 지원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저희 반도체 담당하는 장경윤 기자 모셨습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뜨는 신규 팸리스는 이렇게 해서 주제로 담았는데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 지금 빅3라고 하는 정부에서 굉장히 뜨는 빅3 뜨는 미래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데가 빅3가 그 안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주력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올해 14개 신규 기업도 선정을 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올해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78개 사 정도가 신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특히 원래는 이제 중기부가 주간 이제 기관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을 우대를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주력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조금 확실히 비교적 잘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힘을 좀 실어준 것 같은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14개 사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8개 사는 아까 세 가지 분야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78개이고 올해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14개가 뽑혔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사업 아 네 매년 해왔던 거고요 거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주관 기관이 어디입니까 서울대 산업협력단에서 유일하게 미래차나 바이오엘스 같은 경우에는 주관 기관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산업협력단이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두 군데씩 할 곳이 없어서 한 건지 아니면 제일 뭐 뛰어나서 핵심이지 않을까 했을 거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거기 선정되면 일단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그것부터 좀 여쭤보십시오 네 지원이 아무래도 가장 핵심 내용일 텐데 우선은 3년 동안은 매년 1억에서 2억 원 한도 내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패밀리스 업체들의 반도체 설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 반도체 IP 설계 자산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인 그 암사의 설계 패키지를 비롯해서 각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암 설계 패키지를 무료로 받는 겁니까 아 네 무료로 받게 되고 네 원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암포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선정이 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연계돼서 아마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암플렉시블 패키지 이런 것일 텐데 보통은 그게 보통 IP 가져올 때 돈을 내고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양산되기 시작하면 판매되는 숫자에 따라서 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로열티 비용을 또 내야 되는데 초기 도입 비용을 없애주는 게 지금 지원인 거죠 1억 원에서 2억 원 한도 내의 정부 지원금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인건비를 쓸 수도 있고 공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IP도 좀 공짜로 설계할 때 받을 수 있는 훨씬 수월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 지원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은 당연히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겠지만 기술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네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장성 시장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설립 연수는 상관없습니까 아 설립 연수도 상관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초기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네 설립 7년차 이하의 스타트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올해 14개사 선정을 했는데 표를 준비해왔죠 표로 보시는 게 아마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기업들이 14개 기업들입니다 사실 저도 잘 대부분 네 생소합니다 네 한두개 빼놓고서는 저도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투자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저희가 초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초기 기업 투자하는 뭐 투자업계에서는 좀 확인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명단을 띄웠으니까 네 어 주요 선정 기업들 중에 14개 중에 좀 주요하게 좀 소개할 만한 기업들 좀 있죠 어떤 회사가 좀 주요합니까 뭐 일단은 순서라든지 뭐 순위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네 무작위로 네 좀 주요하게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기업들 중에서는 설립이 아직 1년도 안 된 기업들이 있는데 네 최고참이라고 하면 이제 큐버모티브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동헌 대표가 2016년에 설립을 한 회사인데 네 여기가 이제 대면적 터치 디스플레이에 이제 필요한 네 센서 반도체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적이라고 하면 뭐 키오스크 저희 요즘 코로나 이후로 보급이 좀 활발했 어떤 키오스크나 디지털 사이니지 쪽 그쪽에 주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또 뭐 다른 것도 합니까 아 이거 말고도 전기차 뭐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홀센서 부분이나 네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그 통신반도체도 개발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또 또 다른 회사 중에 주시할 만한 생각도 어디가 있습니까 어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포토니솔 포토니솔 네 네 다이오드가 이제 전유에 흐르는 방향을 이제 제어를 하니까 광이 붙어서 네 네 광신호를 제어를 하는데 이걸 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뭐 전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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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라디오펄스라는 회사 창업했다가 액탄하고 새로운 왕성호 대표께서 만들어 onze 회사 용같이 미안해 Intake 여기는 뭐하는 회사죠 아 여기는 이제 바이오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빅스리라고 해서 네 바이오 쪽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라고 했는데 2개 정도 분야를 좀 같이 좀 조금 맞다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게 피부에 이제 닿아서 혈당 체크를 하는 센서를 있다는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 cinnamon 침박수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센서를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장 기자님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하나 정도는 파워 LSI 쪽이 일단은 저는 여기도 이제 2020년에 설립이 된 곳이고 이원태 대표님이 설립을 하셨고 저희 반도체 업계에서 전역 반도체가 굉장히 공급난이 심각하잖아요 PMIC PMIC 쪽을 좀 주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요즘 DRAM 차세대 DRAM 규격이라고 나오는 DDR5용 메모리 모듈도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얼굴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올해는 14개 이 사업이 2년 전에 처음 시작됐죠 그때 50개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저희가 좀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은 상장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떠오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동훈 하나텍이라든지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쪽도 하나텍 그리고 저희가 사이파이브 쪽으로 유명해진 세미파이브도 리스크 파이브를 한다는 네 이쪽에 속하고 AI 반도체가 저희가 요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데 다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퓨리오사 AI 모빌린트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딥엑스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이미 2년 전에 다 이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2년 전에는 비교적 올해 선정된 기업들 대비로는 투자도 많이 받았던 회사들도 있고 상장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회사들까지도 아주 포괄적으로 저렇게 지원을 한 것을 보면 뭔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14개 업체들이 14개 지원을 했는데 14개 다 해주지는 않았을 테고 또 모수가 더 많았을까 더 많았을 겁니다 뭐 좀 선정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불만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 주관 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안 되신 분들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서울대 산하평력단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속하고 계신 교수님을 최근에 제가 뵙기도 했었는데 같이 이런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쉬워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올해 선정되어 있는 14개 사 저희가 대부분 다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이제 개별 기업들 별로 한 번씩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접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관련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